그걸 믿으라고요? 박일도가 마지막으로 빙의된 게 최신부. 당신 형이야.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? 형을 만나는 봤습니까? 예전에. 딱 한 번. 자세는 말 못하지만 확실해.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박일도가 우리 형이라고요?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다고요? 이미 당신 형이 아니야, 박일도지. 당신 말 못 믿어요. 당신 형이 강한 악령에 빙의된 거 알고 있잖아. 구마 사제가 된 것도 형을 찾아서 구마하려던 거 아니야? 지금 그 말 안 들은 걸로 하죠. 내 형은 박일도가 아닙니다. 너를 찾아갈 거라고 했어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김영수. 그 사람이 빙의됐을 때 얘기했어. 최신부가 자기 동생을 찾아갈 거라고. 왜겠어. 네가 위험하다고. 그러니까. 됐습니다.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. 진짜 위험하다고. 형의 모습이지만 절대 속지 마. 형이 아니야, 박일도지. 형이 나타나면 나한테 꼭 연락해.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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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